네 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정책자금 bj 빅머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니터가 좀 많이 열이 받았나봐요. 그래서 모니터가 자꾸 연결이 안되고 조금 어렵게 됐네요. 오늘은 원모니터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제가 방송을 한지 한 1년여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한 이맘때쯤 아마 오프라인으로 한거는 한 4월 5월인가 4월 그쯤부터 했던 것 같은데 맞나 대략 아마 그때쯤이었을거에요. 지금쯤이었을거에요. 근데 벌써 어느덧 1년이 참 세월이 어른들 말씀하는게 다 맞아요. 진짜 손살같이 잘 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네요. 뭐 여름이니까 낮시간이 길면 좀 낮시간이 길면 좀 시간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렇게 느껴질 것 같은데 오히려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는 밤에도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닥 뭐 일을 길게 한다 짧게 한다는게 낮시간하고 뭐 이렇게 비례해서 하는건 아니지만 상당히 시간이 빨리 가고 그런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제 거의 뭐 밤에도 조금 그렇게 많이 시원하지 않은 여름이 이제 조금씩 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밤잠 여러분 설치지 않고 잘 자고 그러시나요? 네 저는 어젯밤에 잠을 잘 못자가지고 오늘 좀 늦었습니다. 네 오늘 늦은 만큼 마지막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공공포털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를 좀 어떻게 활용했는지 좀 어디서 활용하는지 요런 부분을 조금 같이 한번 보려고 그 부분을 좀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환경이 조금 안좋은 관계로 네 네 진행하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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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어 먼저 예 공공데이터를 직접 예 하셔도 되지만 예 정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부 3.0 뭐 대한민국 정부 예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번 정부는 정부 이사로 바뀌었습니다. 정부 24시로 예 그래서 정부 이사로 바뀌었어요. 이게 통합이 됐어요. 세 가지가 사이트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2, 4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통합이 됐어요. 민원24하고 지금 통합 중인 거죠. 아직 통합이 된 건 아닌데 통합도 된 것도 맞고 지금 통합 사이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많이 통합이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상기원에서 지금 한 3, 4개 사이트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통합 작업도 진행 중이고 하반기에 될 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과제 사업비 관련해서 회계년도 일치라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통합 과정을 거쳐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현금 부담, 기업 현금 부담 금액에 대한 현물 부담, 현금 부담에 대한 기업 부담금이죠. 기업 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회계년도 일치로 조금씩 지금 통합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서 한 두 분 정도가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구매 조건부 사업에 선정이 됐는 경우 지금 7월 말이니까 2차에 만약에 선정되면 아마 대략 지금쯤 또는 그렇죠. 지금쯤이나 지난달에 협약을 맺겠죠. 협약을 맺기 위해서 현금 납부를 또 기업에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일시납으로 해야 되는지 2년치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반기에 사업 진행이 되니까 6개월분만 납부를 하고 그 다음 내년도는 또 1년 동안 사업하는 거니까 1년 또 납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협약 전 단계이기 때문에 시행이 되기 전까지는 일시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회계년도 일치 지금 정리 중이니까 하다보면 또 분기납부로 또 바뀔 수도 있겠죠. 분기가 여기서 반분기가 되겠죠. 1년치니까 그럼 내년도엔 또 반분기납부하고 반분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차피 납부는 나쁘니까. 여기서 정부 서비스가 있고 민원24 정책정보. 정부24를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오늘 민원24는 여러분들 많이 친숙하잖아요. 여기 이제 주민등록등본이랑 초본 뭐 건축물대장 이런 것들은 이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죠. 건축물대장도 무료발급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다음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정책정보입니다. 정부 서비스는 말 그대로 정부 서비스 관련된 사항들 보시면 되고 우리는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해가지고 볼 겁니다. 예 아 오늘 조금 저기 뭐냐 조그맣게 한번 카메라도 틀어볼까요. 아 요렇게 예 제가 그 오늘 저기 그 방송 저기가 뭐야 환경이 좀 듀얼 카메라가 안 돼. 듀얼 카메라란다. 저 저기가 안 돼요. 오늘 뭐냐. 아 이걸 이렇게 멀티캡을 해볼까 그래도. 요렇게라도 해볼까요. 예 오늘 그 방송이 어디 봅시다. 화면이 예 예 요렇게 하면 예 좀 보이시나요 아 진짜 이 정말 어렵다 네 요렇게 하면 좀 보이시나요 예 돼요 제가 이걸 볼 수가 없으니 아 잘못 눌렀다 예 카메라를 요렇게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되네 예 예 오늘 방송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면 예 그 모니터가 두 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네 오늘 모니터가 하나가 좀 잘 안 되는 열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정책 정보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정보 24시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가운데 이 정책 정보에 공공 데이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일단 일단 뭐든지 그렇지만 뭐든지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양쪽으로 일단 먼저 성장이 돼야 그 안에서 질적인 성장이 좀 뒷받침 되는 거지 뭐 양쪽인 성장 없이 질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네 보통 다 그렇지요. 웬만하면 대부분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공부를 해도 그렇고 또 어떤 정보를 취합하는 데 우리가 서로 의견을 소통하고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하는 데 있어서 자료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아무래도 소통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백업 데이터 즉 각자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조금 더 소통을 할 수 있는 우위에 있다고 이제 우리는 자타가 이렇게 좀 인정을 하는 편이잖아요. 물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뇌라는 것도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이제 집적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누적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어떤 멋진 데이터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뒷받침 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질적인 기반으로 또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러려 그러면 많은 데이터들을 어디서 이렇게 찾아야 되냐 봤는데 또 국가에서 이제 관리하는 이런 공공 데이터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일부분 이렇게 오픈 공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같이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걸 어디에 뭐가 있는지 뭐를 찾아보고 이런 거를 하는 건 좀 시간 여유가 좀 많은 경우에 좀 하시는 게 좋겠고 예시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공공 데이터 활용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침 또 그것도 해요. 지금 그 지금 뭐 하냐면 이거 아니고 활용 신청도 받고요. 공공 데이터 또 빅데이터 공모전도 하고 있어요. 물론 일요일까지 시간이 뭐 얼마 안 남았지만 빅데이터 공모전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도 하고 또 해카톤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시아 오픈 데이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창업 경진대회 공공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도대체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예시를 먼저 봐야겠죠. 이게 이제 좀 정리가 된 편이긴 한데 그래도 많아요. 상당히. 1259건이나 되는데 여기에서 좀 그덕 그렇게 아직까지 유명하다거나 우리가 많이 인지하고 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걸 알고 하는 부분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기업 방문 활용 사례 보면은 있는데 여긴 지금 그렇게 많이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키워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돌아보면 이거 같이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데이터들을 물론 공공 데이터가 오픈 api 라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 이런 쪽 관련해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서울 공영 주차장 지도를 2007년 6월 8일 최근에 했어요. 최근에.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에 이렇게 요런 서울 공영 주차장 지도를 만들었는가 했더니 이제 아마 핸드폰에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에 얼마 안 됐어요. 2017년 6월 8일이니까 한 달 전인데 한 달 전 에 서울특별시의 공영 주차장 주차 가능 대수 에 여기도 보면 설명이 데이터는 10분 주기로 가져오므로 에 좀 상해 너무 데이터가 늦다. 그리고 공영 주차장 정보 일간 음 계속해서 이제 운영되는 거에 대한 정보 요 데이터를 사용해서 했다라는 거죠. 요걸 딱 클릭하면 요 관련 데이터가 이렇게 연동이 돼서 이런 파일 데이터들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 뭐 링크도 따로 되어 있고 선택 다운로드 해서 150회 네 이게 이미 벌써 주차장 저기 앱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당 많이 이제 이렇게 활용한 것 같진 않죠. 네 이거 할 줄 몰라 가지고 네 이제 얼굴이 좀 나오나요 제 얼굴을 좀 보고 싶었나봐요 네 그래요 마지막이니까 또 네 봐 주십시오 네 그래서 여기 공공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있는데 여기 좀 사례 중에서 재미있는 사례를 좀 하나 볼게요. 이게 우리가 최근에 관련된 내용인데 좀 같이 볼라 그래도 참 어렵다. 예 이 공공 데이터 활용 사례도 보지만 기업 탐방 인터뷰라고 해서 이게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예 얼마 안 돼요. 48건 밖에 안 돼요. 이게 최근 되어 있는 건데 에 불과 한 2주 전에 이제 어떤 주식회사 크레딧 데이터라고 하는 데에서 이 부동산 안전거래 단련 내용으로 가지고 이걸 활용 사업을 한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보니까 별로 돈이 안 돼요. 근데 보니까 아직은 좀 돈이 안 되겠죠. 아 여기 재미있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 뭐가 하나 있었나 여기 그게 아니었나 내가 본 게 이런 것도 있네요. 요거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리치 슬라이드라고 하는 개방형 디지털 사인이즈 광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시행착오를 거쳐서 첫 번째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리치 슬라이드라고 하는 기업이네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한번 겪었고 재창업을 했나 B2B 광고 시장으로 비즈니스 개념 개방형 디지털 광고 사인이즈 플랫폼이라고 해서 디스플레이 게시판에 광고를 송출하는 기술과 거울을 이용한 미러 미디어 광고 송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나요. 각 매장에 전자 광고판을 설치해 원격으로 광고를 송출하는 이 서비스를 특허로 2013년에 출원을 했네요. 기존의 광고지는 매체가 일괄 책정된 광고비를 기업이 지급하는 방식인데 니치 슬라이드 서비스는 광고판이 설치된 각 매장의 디스플레이 장치에 센서가 달려 있어 광고 본 사람들의 형별 연령대 이용자 수 장치가 설치된 지역의 특성과 교통량 시간대별 유동인구 술로 빅데이터 분석으로 분석 술로 핵심 정보만 제공한다. 상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네. 그냥 뭐 이렇게 한다는 것만 나와 있네. 그래서 데이터를 각 지역의 유동인구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광고 서비스에게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고 공공 데이터 객관적 지표를 만들어서 그래서 뭘 한다는 건지 한마디도 안 나오네. 핵심 기술 내용이라서 이게 다 안 나오나 보네. 그리고 LG유플러스 미러미디어 서비스 공급 제휴 계약을 맺어 안정적으로 리치 슬라이드 서비스를 1200대에 이렇게 달성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결국엔 뭐 그냥 대기업에 저기에서 광고해서 돈 벌었다. 뭐 그 얘기밖에 없네. 이게 무슨 애시하든. 어 그러네요. 2013년 좀 오래. 어 이거 가깝네. 가산디지털 일로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 여기 가까운 데 있네요. 그래서 음 기존에 있는 그 전자광고판을 원격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광고를 송출한다. 뭐 그런 내용인가 보네요. 이렇게 해서 사인이즈 환경하고 사람들이 거울에 다가가면 광고를 볼 수 있는 컨텐츠 이렇게 접속이 되는구나. 오 그러네요. 그래서 B2C 뭐 2016년에 뭐 한다는데 뭐 별로 그닥 그렇게 대단한 거 같지가 않은데 이거 하나로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빅데이터들을 무엇을 썼는지 한번 밑에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아 오늘 방송 좀 그렇다. 장가방가? 장가방가가 뭐야? 어떤 데이터를 이용했는지 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아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청에 전국 1200대 주요 상권 데이터베이스와 지역별 유동인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했다는데 안 나와있어. 2015년 걸 이용했단데 없어 아 진짜 이런 사이트인데 누가 이걸 활용해서 할까요? 진짜 아 정말 아 그리고 여행 관련 어플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래도 이게 되나봐요.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참 이걸 사업화 한다는 게 뭐 주차장 예약세용고 이거 하나 갖고 이렇게 이게 운영이 된다는 게 참 재밌는 거 같아. 이게 좀 2015년도네요. 꽤 오래됐네. 그러면 2년 정도 가까이 오늘 방송 정말 엉망진창이네요. 엉망진창. 네. 예. 여러분 아 그냥 오늘은 예 이걸 좀 보고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서 좀 많이 예 도움을 받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예 방송 환경이 0 아니여가지고 오늘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 예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예 방송을 예 해야겠네요. 뭐 방송 자체를 뭐 해봐야 예 에 네 아무튼 아 공공 데이터를 좀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방송 아니 방송이란다 그래서 아이템을 갖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게 좀 어 좀 생각보다 흥미로웠어요. 이게 이런 간단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 로밍 없는 전세계 25개 도 5개 도시 지도 기반 여행 솔루션 음 일단 보통 다 외국여행 가면은 로밍을 많이 생각을 하죠. 네 통신 로밍 아 일단 글로벌 지도 기반 솔루션 개발을 에 이 사람이 외국인들이 지도를 사용하기 참 어려웠다. 그래서 이 사람 뭐 해외에서 좀 일하는 수제시네. 그래서 투어 플랜 b 와 여행 지도 이렇게 두 가지 에 부분인데 투어 플랜 b 는 지도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에 여행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돕는 사이트 플랫폼 내가 봤을 때는 구글 이 트립이 제일 구글 구글 트립스 인가 그게 제일 정말 저는 괜찮게 보았는데 뭐 요것도 또 나름 또 아 그리고 오프라인 지도 여행 지도 트래블 맵스는 다음과 같이 에 1.09 달러로 에 판매를 하고 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유리로 또 사가지고 하고 있나보네요. 이렇게 에 에 이게 지금 pc 화면으로 되어 있는 탭 화면이나 pc 화면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이게 좀 에 이렇게 휴대폰 어플로 하는게 아니라 에 앱 개발 과정에서 에 다음과 같이 야 이게 관광 대상을 받은 거야 아 정말 유치 짬뽕이다. 2012년에 하긴 옛날이네. 2012년이면 아 네 어 아 음 음 요거 또 나름 이제 좀 모델링 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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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래야 될까 뭐 좀 참고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 관광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에 관광정보 서비스 위치 기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활용했다. 에 에 아이디어가 있으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위치 기반 기술 사업자에 선정되었다. 하나투어 글로 결국은 또 대기업의 납품이야. 에이 c 이런 이런 것 정말 싫어요. 네 다 납품하고 땡치는 네 이런 이런 방식의 사업 정말 네 비추천합니다. 진짜 뭐 추천하려고 그랬더니 다 비추천이야 뭐 아 이런 것도 있네요. 이거 작년 이맘때네요. 딱 1년 됐네 뭐 이런 것도 된단 말이야 스마트 체온계와 모바일 체온관리 서비스 다음과 같이 예 굉장히 경력이 있는 사람 네 요런 간단하네 우리 아이 열랄때 애들 체온계 같은 경우 네 그래서 뭐 어떤 데이터를 샀다는거야 와디즈 아씨 또 와디즈야 여기 나와있는 예시들은 전부 다 그냥 행운의 기업들이네 네 네 2016년 3월 출시 예정인 비접촉식 스마트 체온계 썸워케어 네 이제 뭐 자가혈당 모니터링 기기와 서비스 네 그래서 이용한 예 활용 api 가 동네 예보 정보조회 서비스 아 그 날씨 예 건강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감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병원 약국 데이터 예 요런 부분하고 정책 뭐 요런 부분도 데이터를 받을 수 있네요. 임신 출산 정보지원 정책 예 임신 육아 종합 정 종합 포털 아이사랑 이라는데 요런 데이터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3년 전부 다 꽤 오래된 회사네요 뭐 좀 흥미로운 재미있는 걸 좀 볼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네 전부 다 뭐 그냥 그런거네요 일단 요런 이제 데이터.go.kr 네 여기 데이터.go.kr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에 보시면 여러 이제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파일 데이터 오픈 api 표준 데이터 뭐 여러개 있고 일단 뭘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모르겠다고 하면 공공 데이터 활용 사례 부분을 좀 먼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부분에서 활용을 했고 아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예 여기에서 본 것 같은데 김기사 맵도 여기서 처음에 시작을 시작이라기보다는 참고를 했더라구요. 이게 보니까 국토관리인가 내가 잘못 봤나 어디서 봤나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 어디서 봤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 네 뭐 뭐 아무튼 음 네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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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 뭐 우리가 들어 본 들어 볼 만한 그런 사이트들도 여기서 이런 여기 내 사람인 이런거 지지옥션 왜 여기도 보면 요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예 하고 있다 활용 사례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좀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 한 천 몇백 개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좀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공공 데이터 시각화 라고 하는 부분은 솔직히 별로 잘 안 돼 있더라구요. 그리고 기업탐방 인터뷰에서 이미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 지금이 아니라 예전에 하신 분들이더라구요. 보니까 이게 다 지금 하신게 아니라 이분들이 좀 예 좀 옛날 옛날에 이런 부분 예 보면 이천 예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 현 시점 고속도로 교통예보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예 미리 예방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주는 네 요런 부분도 있고 이분 또 두 가지를 하셨어요 보니까 최소 작황 예측 뭐 이런 것들 같이 예 그닥 이게 도움이 될까 조금 더 아이디어를 좀 더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네 뭐 등산로 서비스 해 가지고 음 뭐 요런 부분도 이렇게 만들어 가보고 이게 수익이 될지 저는 좀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요 네 이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업화를 하는지 상당히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이런걸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네 뭐 어 그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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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킹 서비스 이거 저도 옛날에 생각했던 내용들이긴 한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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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분은 공개하기가 어렵죠. 어떤 소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업화가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기가 쉽지 않죠. 아무튼 정부24에 보면 이렇게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 자료들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어디서 뭘 보고 찾아야 되는지를 정말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여기서 찾아보시면 법령도 있고요. 국가정책연구, 통계, 기상, 재난안전 뭐 이런 거 관련된 내용들 해서 여기 모든 관련 사이트들 다 연결이 또 돼 있어요. 여기 좀 생각보다 그리고 깔끔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통합되면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였냐면 원래 공공데이터 즉 우리가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한테 각자에게 필요한 그런 정보는 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럼 그런 정보들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해요. 그래서 이제 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별도의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련 정보들을 이렇게 또 찾아볼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네 제가 오늘 요거를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좀 섣부르게 이런 부분을 좀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간접광고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간접광고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여기 관련해서 이제 요런 사항들의 데이터들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머릿속으로 조금 더 멋진 아이디어를 좀 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걸 같이 좀 보고자 했던 겁니다. 만약에 좀 불편하셨다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 한 1년 동안 뭐 한 재미있게 처음에 방송을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정말 한 달 동안은 어떻게 방송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참 어려워 했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조금 이제 수월하게 방송을 했던 것 같고 이게 새로운 분들이 계속 방송을 하면 할수록 뭔가 좀 더 좀 이 같은 그 하여튼 뭐 그런 네 그런 게 있던 것 같아요. 좀 생각이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좀 네 엉성하게 또 마지막이 마무리가 되네요. 네 언제든지 방송은 끝나도 뭐 계속해서 언제든지 소통은 되니까 네 제 방송에 이메일하고 뭐 이런 부분은 음 혹시나 미리 알고 계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되니까 네 연락 주시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못 봐요.